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들 힘드시죠? 특히 코로나19에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장사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즐거움이 올 거예요. 또 보복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경기 활성화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보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천만 채널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다들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주분들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서 우리 큰 이익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되리라 봅니다.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오름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항상 주가라는 게 그래요. 떨어짐이 있으면 또 오르기도 하고 오름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아요. 돌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지난달부터 조정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한 4개월째는 계속 박스 꺼내서 놀고 있는데 상당히 지겨운 흐름이죠. 모처럼 오늘은 한 1%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주름이 왔어요. 공매도. 공매도 되면은 삼전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들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매도 한다고 해가지고 삼전이 그렇게 폭락하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안 와요. 지금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그냥 박스 꺼내서 막 떨어지면 1% 미만이고 그 안에서 계속 흐름을 지지부진하게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인들이 이제는 그런 전략으로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 흐름을 자소 지속적이면은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더라도 멘탈 관리가 아니면은 다들 포기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제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슬금슬금 들어올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 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도 작아요. 기관들이. 그런데 기관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3,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한 1분기는 그동안 매도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매도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슬슬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하면은 주가는 좀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가가 갑자기 슈팅한다는 게 아니에요. 슈팅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슬금 해명하시고 뭐 한 1% 내외로 계속 오르는 겁니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 또 실적이 좋아요. 2분기. 2분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2분기 약간 좀 박스피라 하더라도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K-반도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기업들 다작살납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도 저렇게 지금 연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의 반도체 산업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D램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1등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인데 그 1등은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확실하게 여기서 이익을 내면은 우리는 충분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SMC하고도 격차도 확 줄여야겠죠. 반만 따라가도 우리는 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SMC의 모리스창 회장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 때문에 삼성이 너무 치고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먹거리를 또 뺏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성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어요. 내가 볼 때는 신안 검토에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따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은 이게 30년이잖아요. 대략 30년 역사를 한번 보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잘 올라갑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대충 알 거예요. 아, 흐름이라는 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약간 좁혀서 확대를 해버리면은 쫙 길게 멋지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선주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3만 퍼센트 돼요. 한 305배, 305배. 상승했고 지금 삼성전자도 한 2만 3천 5백 36%예요. 235배가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오랜 세월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수익성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진짜 말 그대로 특급 사랑이에요. 특급 사랑. 누가 말하더라고요. 믿음도 갖고 있어야지. 거기다 사랑도 갖고 있어야지. 그 중에 제일은 삼성전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지금 공매도 오류에도 불구하고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오는 2분기부터는 원가 구조가 계산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평택 이공장 가동에 또 힘입어서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주가가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커져요. 뭐 KB증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전에 2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83% 정도 증가한 83% 증가한 한 6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전망하고 있고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한 8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47조 정도 보고 있네요. 47조 5천억 정도 보고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한 32%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47조면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또 올 연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당 때릴 거예요. 배당 때리면 또 이번에 나 대부분 특별 배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해가지고 상속세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이 상속세 문제는 깔끔하게 하려면 배당밖에 없습니다. 배당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배당 뿌리고 벌고 배당 뿌리고 그러면 주주화들한테 좋죠. 또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삼성전자 주식 사고 계속 이제는 결국 복리 효과로 써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대부분 그 배당금 가지고 다른 데 잘 안 써요. 또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속세가 정리가 되면 삼성은 또 기가 막히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뭐 사면을 당장 하겠다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운을 뗐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벌써 작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빠르면은 한 8.15 8.15 광복절날 이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삼성으로 보내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연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죄하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서 국익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국익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백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힘을 쓸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공을 들일 겁니다. 공을 들일 거예요. 이제 실적 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M&A 관계도 확실하게 클리어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호재로서의 역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뭐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계속 나올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경기 흐름은 좋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경기도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나쁠 일이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오스틱 공장이 한파 때문에 손실이 있겠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반도체 패키지 공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나중에 왕관인전 보여준다면 그 기술이 확실하게 효과를 내준다면 TSMC 못지않은 더 멋진 제품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5G 기술도 마찬가지도 있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도 많아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삼성전자를 까든지 욕을 하든지 말간에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부지런히 모으는 겁니다. 이 횡보 기간에 모으는 거예요. 모으가지고 좋아요. 내년 좋아요. 2022년, 그리고 또 2023년도 좋겠죠. 뭐 한 24년도 좋아. 좋은데 또 이때 횡보를 해. 그러면 여러분도 한 2, 3년 정도의 큰 수익을 남기고 이때 매도해도 돼요.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나와서 좀 쉬어. 또 쉬다가 어느 정도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길게 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철학도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지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동매매 금지 그리고 항상 또 말하는 게 뭐냐 비투 금지 그리고 대출 금지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자본으로 열심히 노동 수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본하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제 멘탈 관리 멘탈 관리하고 이제 정보 이제 소식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매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고 매수는 여러분들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천만을 믿고 같이 한번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투해서 더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